가수 이명웅이 최애돌 셀럽에서 명예의 전당종합 누적순위 1위에 오르며 기부천사에 등극했다. 이명웅은 셀럽 인기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누적점수 3000점 만점 중 299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명웅은 최애돌 셀럽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회 연속 기부천사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웅은 5월 1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이 총 조회수 8억 뷰를 넘기는 경사를 맞이하기도 했다. 현재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17만 명으로 넘치는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명웅에 이어 기모중 2960점, 2000원 2931.223위에 올랐다. 최애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 투표 결과를 포함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 1, 3위 스타를 기부천사로 선정해 기부하고 지하철 CM보드 광고를 진행한다. 5월 기부천사로 선정된 이명웅, 김호중, 이찬원은 미랄복지재단 저소득 장애 영유화를 위한 의료비를 후원하는 기부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명웅, 김호중, 이찬원의 광고는 5월 15일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볼 수 있다. 최애돌 셀럽 명예의 전당 배우 1위는 이민호, 2위 도경수, 3위 이준기, 예능 1위는 이승기, 2위 전소민, 3위 이진호가 차지했다.